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다저스는 팀의 17번째 신인왕 시거와 18번째 신인왕 벨린저를 잡지 않습니다. 시거는 끝까지 노력했지만 주세가 없는 텍사스에게 빼앗겼고 벨린저는 FA가 되기 전 논텐더했습니다. 시거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31경기를 결정했지만 OPS 1.024가 규정타석을 채우면 오타니에 이어 메이저리그 2위가 됩니다. 벨린저도 드디어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환이 바깥쪽으로 던진 95마일을 밀어치며 4타수 1안타를 기록한 벨린저는 시즌 OPS가 규정타석 진입시 윌스미스와 아라에스에 이어 내셔널리그 9위에 해당되는 0.887로 7월 들어 불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는 벨린저는 7월 OPS 1.21호가 메이저리그 1위에 해당됩니다. 더 눈에 띄는건 타격스타일의 변화입니다. 다저스에서 미스터 풀스윙이었던 벨린저는 올해는 컨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타구속도는 하위 14% 하드히트는 하위 8%지만 지난 3년간 25%였던 삼진율이 17%로 줄고 75%였던 컨택률은 커리어 하위에 해당되는 80%로 늘었습니다. 투스트라이크 이후 방어적인 스윙을 하는 벨린저는 투스트라이크 타율 2할 9푼 7위가 3할 3푼 팔린 아라에스와 2할 8푼인 아쿠냐 사이 메이저리그 2위에 해당됩니다. 정확성에 신경을 쓴 타격은 또 다른 대변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벨린저는 좌한 상대 OPS가 0.548이었을 정도로 대표적인 좌상바였습니다. 하지만 벨린저는 올해 좌한을 상대로 타율 3할 4푼 5리, 출루율 4할 9리, 장타율 0.63일이며 OPS 1.040은 프리먼, 알바레스, 오타니를 제친 좌타자 1위에 해당됩니다. 준수한 수비를 유지하고 있는 벨린저는 비록 전과 같은 폭풍 홈런은 없더라도 더 정교한 타격을 하는 28살의 선수로 FA 시향에 나오는 게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셀러를 선언한 세인트로이스는 오늘도 컵스를 꺾고 6연승 포함 최근 8승 1패를 질주했습니다. 세인트로이스는 중부 3위 컵스와도 이제 한 경기 반차입니다. 스티븐 매츠와 마커스 스트로먼은 14년 만에 선발 대결을 했습니다. 1991년생 동갑내기로 뉴욕주에서 자란 둘은 고교 졸업반때 50명이 넘는 스카우트를 두고 맞대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경기에서 매츠는 12K 1피안타, 스트로먼은 14K 3피안타를 기록했고 매츠의 학교가 1대0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매츠는 뉴욕 매츠에 2라운드 지명을 받았고 듀쿠대학에 진학한 스트로먼은 3년 후 토론토에 1라운드 지명을 받습니다. 오늘도 승자는 매치였습니다. 7패만을 기록하고 있었던 매츠가 5이닝 6K 1실점에 첫 승을 따낸 반면 위즈덤이 2개의 실책을 하고 빗맞은 안타가 쏟아진 스트로먼은 4회에만 조던 워커에게 투런, 아레나도에게 2타점 2루타를 맞고 3.2이닝 5실점 4자책에 그쳤습니다. 스트로먼은 15번의 퀄리티 스타트가 로건 앱, 조지 커비와 함께 공동일입니다. 12경기에서 19타점을 올린 아레나도는 74타점이 내셔널리그 2위로 35홈런 124타점 페이스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레나도는 통산 8번째 30홈런 100타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볼티모어는 템퍼베이를 꺾고 처음으로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템퍼베이는 처음으로 선두에서 내려왔습니다. 3회까지 퍼펙트를 당한 볼티모어는 4회 선두타자 핸더슨이 2루타를 날린 후 아로사레나가 보인 빈틈을 타 3루까지 갑니다. 그리고 안타세계와 희생플라이로 3득점 3대1 역전에 성공합니다. 템퍼베이는 글래스나우가 뼈아픈 폭투를 던졌고 포수 메이아는 주자를 잡을 수 있었던 홈손구를 놓치게 됩니다. 인잉을 마치면서 큰소리로 욕을 한 글래스나우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은 템퍼베이는 7회말 디아스의 2타점 2루타로 동점을 만듭니다. 바티스타가 9회말을 09개로 정리한 볼티모어는 10회초 희생번트와 희생플라이로 점수를 냈고 바티스타가 10회말을 틀어막습니다. 캐시 감독은 무사 1,2루에서 강공을 선택했지만 아로사레나가 3진, 라우가 병살타로 물러났습니다. 아로사레나는 3진 4개와 병살타를 기록하는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글래스나우는 7이닝 9K 3실점 2자책으로 에이스의 역할을 다했고 카일 깁슨도 6이닝 8K 3실점으로 선전했습니다. 어제보다도 많은 4만 3,196명의 시즌 최다관중이 운집한 로저센터 경기에서 토론토는 베시시 6이닝을 무실점으로 맞고 메이자, 스완슨, 로마노가 3이닝을 보태 4대0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11번의 티모 안봉승은 미러키와 함께 메이저리그 공동 1위입니다. 7번의 6이닝 이상 무실점이 메이저리그 최다인 베시시스는 홈경기 성적이 6승 1패 2점 이상입니다. 샌데고는 스넬이 개인 타이에 해당되는 7개의 볼렛을 주면서도 5이닝을 1실점으로 버텼지만 7회 가르시아가 게레로에게 솔로 홈런, 8회 코스그로브가 커크에게 투런을 맞고 불펜이 3점을 내줬습니다. 최근 11경기에서 5승 1패, 0.71인 스넬은 하지만 2경기에서 10이닝 10볼렛으로 볼렛 허용이 늘고 있습니다. 부가츠가 팀의 6안타 중 3안타를 책임진 반면 마차도는 12경기 연속 출루가 중단됐고 멜빈 감독이 휴식을 준 김하성은 대타로 나와 범타에 그쳤습니다. 동부원정 10연전 중인 샌데고는 내일부터 디트로이트 원정을 시작하고 토론토는 시애틀과 다저스로 이어지는 서부원정 6연전을 떠나게 됩니다. 겔런과 스트라이더가 격돌한 경기에서 겔런은 5회까지 퍼펙트를 이어갔고 스트라이더는 6타자 연속 3진 포함 12개의 3진을 잡아냅니다. 하지만 두 팀의 경기는 전혀 다른 후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겔런이 6회 말 아르시아에게 솔롬런을 맞자 7회 초 에리조나는 켄존의 3런과 리베라의 백투백으로 4대1 역전에 성공합니다. 지난 토론토 원정에서 7이닝 3실점이었던 겔런은 7회 말 올슨에게 2런을 맞고 이번에도 7이닝 3실점으로 물러납니다. 8회 초 캐롤이 솔롬런을 보태 5대3을 만들 때까지만 해도 3연전 싹쓰리가 눈앞에 보였던 에리조나는 8회 말 라일리에게 역전투런 올슨에게 백투백 홈런을 맞고 재역전패를 당하게 됩니다. 라일리는 3연전에서 4홈런 11타점을 몰아쳤고 올슨은 32개 홈런으로 1998년 안드레스 갈라라가가 기록한 8월 이전 팀기록 33개의 하나차로 다가섰습니다. 올슨은 지난해 후반기부터의 51개 홈런이 50개인 저지와 오타니보다도 많습니다. 6이닝 13K 4실점에 스트라이더는 189개의 삼진으로 2위 가즈먼과의 차이를 36개로 벌렸지만 2경기 12이닝 9실점을 통해 ERA가 3.44에서 3.78로 올랐습니다. 홈런과 도루를 하나씩 기록한 캐롤은 32홈런 47도로 페이스로 2012년 트라웃이 도루 하나 차이로 실패한 30홈런 50도로 도전이 가능합니다. 신시네티는 팀의 실질적인 에이스인 앤드류 에봇의 역투에 힘입어 샌프라이스코를 5대1로 제압했습니다. 2021년 2라운드 지명선수로 그동안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피처빌리티 저한의 포텐셜을 터뜨린 에봇은 8이닝 UK 1피안타 무실점이라는 데뷔 후 최고의 피칭을 했습니다. 에봇은 9경기 중 7경기가 퀄리티 스타트로 신시네티는 이번 드래프트에서 에봇의 우한 버전에 해당되는 투수를 전체 7순위로 뽑았습니다. 데라크루스는 좌익수에 송구를 받아 홈으로 뿌려 주자를 잡아냈는데 송구 속도는 99.8마일이 기록됐습니다. 미러키는 필라델피아를 4대0으로 완파하고 최근 8승 2패를 질주했습니다. 셀러가 되고 싶어도 될 수 없게 된 미러키는 자신을 팔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은 번스가 지난 경기 6이닝 13K 무실점에 이어 8이닝 10K 무실점을 기록하고 최근 두 경기에서 23개의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6월까지 5승 5패 4.10이었던 번스는 7월 4경기에서 4승 1.33으로 싸이영 다크호스가 되고 있습니다. 단타, 홈런, 2루타를 날리고 홈런은 결승 3런이 된 옐리치는 통산 4번째 히포더 사이클에 도전했지만 마지막 타석에서 뜬공에 그쳤습니다. 옐리치는 통산 3번의 히포더 사이클이 밤 뮤젤, 베이브 어먼, 에드리안 벨틀에 트레이터너와 함께 역대 공동 1위에 올라 있습니다. 7월 OPS가 1.130인 옐리치는 14홈런 21도로 OPS 0.856으로 WRC 플러스 132와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 3.4는 모두 내셔널리그 6위에 해당됩니다. 미네소타를 5대0으로 꺾은 시애틀은 4연전을 2승 2패로 끝내고 5할 승률을 회복했습니다. 시애틀의 가을 야구 확률은 16%로 14%인 엔젤스와 차이가 없습니다. 7인닝 10K 무볼렛 무실점 승리를 따낸 커비는 통산 44경기 중 41경기가 1볼렛 이하 16경기가 무볼렛 경기입니다. 마이크 포드가 37경기만에 10호를 때려낸 반면 오늘도 4타수 무한타, 2,3진의 그침으로써 최근 26타수 무한타, 15,3진이 이어진 벅스턴은 타율 1할 9푼 3리, OPS가 0.685로 떨어졌습니다. 미네소타는 벅스턴과 갈로가 후반기 시작 후 도합 2안타에 그치고 있습니다. 화가 나서 물통을 걷어찼다가 왼발이 골절된 켈릭은 눈물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켈릭은 4월 OPS가 0.98이었지만 5월부터는 0.673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매치는 하이삭스에게 2대 6으로 패해 3연전 전승에 실패했습니다. 5.2이닝을 2피안타 1실점으로 막은 코팩이 5경기만에 5이닝을 소화하고 8경기만에 승리투수가 된 반면 매치와 2년 2,6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지만 골절된 갈비뼈에서 양성종양이 발견돼 이제서야 시즌 데뷔전을 한 퀸타나는 5이닝 2실점 패전을 안았습니다. 디트로이트는 시애틀에 이어 켄자시티를 상대로도 위닝 시리즈에 성공하고 후반기 5승 2패를 이어갔습니다. 지구 1위 미네소타와는 5경기 차입니다. 팀의 유일한 올스타였던 로렌제는 지난 경기 6.2이닝 2피안타 무실점에 이어 7이닝 3피안타 무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1년 850만 달러 계약에 로렌제는 17경기 5승 6패 3.49를 기록함으로써 트레이드 가치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어깨 부상에서 보름 만에 돌아온 그레인키는 4이닝 2실점 패전에 그침으로써 19경기 1승 10패 5.40이 됐고 삼진도 하나밖에 잡지 못했습니다. 그레인키는 켄자시티로 돌아온 이후 5승 19패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